오늘은 바람가의 전쟁입니다 텐트가 엄청 많아요 추워 바람 오늘 눈 소식이 있어서 미리 스패치를 차고 올라가 볼게요 바람 보이시나요? 오늘은 바람가의 전쟁입니다 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요 눈을 잘 못 뜨겠어 눈을 잘 안nov 시간이 눈에 가고 싶으니 눈을 잘 안고 싶으니 지난주에 저희 깡깡 언 계곡을 봤었잖아요 그래서 겨울이 끝나기 전에 빈박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강원도로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눈 소식이 있대요 그래서 눈 내리는 것도 좀 보고 빈박을 할 수 있겠죠? 엄청 기대하고 왔는데 영화로 오늘은 떨어지지가 않아서 조금 따뜻하기는 해요 그래도 강원도라 그런지 눈도 엄청 많이 쌓여있고 아직은 좀 추운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 아까 해가 잘 들어오는 곳에서는 눈이 좀 많이 녹았던데 또 해가 안 들어오는 곳에서는 눈이 엄청 쌓여있어요 뽀드득 뽀드득 눈소리가 너무 좋아요 이제는 해야되겠어요 이제는 해야되겠어요 이제는 해야되겠어요 이건 제가 예전에 한산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구입을 하고 하고 한 몇 년 만에 성질인 것 같아 갑자기 배가 고파요 갑자기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 됐다 됐다 여기로 가면 지름길이라고 해서 지름길로 한번 가볼게요 멍게 구했어 여기가 초입이인 것 같은데 텐드가 엄청 많아요 와 진짜 많다 오늘 텐풍이 되게 예쁠 것 같은데요 구멍이 보이는데 여기는 진짜 많이 녹았다 박지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 연못이 조금 녹았어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 깡깡엄 부분은 텐트들이 다 써놔서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진짜 귀여워 머리도 엄청 만들어놨어요 너무 귀엽다 근데 오리가 만든지 조금 된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녹고 그대로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 아래에는 조금 녹아있고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저는 여기다가 한번 박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눈을 평평하게 하고 텐트를 한번 쳐볼게요 오히려 눈이 엄청 쌓여있어요 눈이 엄청 쌓여있어 자 파보자 우와 이건 진짜 많이 쌓여있다 우리 집 대문에 누가 눈을 쌓아놨네 오늘 엄청 귀여운 양말도 신고 왔어요 양말에 힘줬는데 도착해서 이제 세팅을 하고 조금 추워서 우모바드를 입을게요 오늘 날씨가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영하로 안 떨어져서 그런지 지낼만 한 것 같아요 미나 눈 온다고 해서 자켓도 레인쉘로 입고 왔는데 아직 날씨가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왠지 눈이 안 올 것 같은데 와 그 사이 텐트가 또 엄청 늘었어요 오늘은 저만의 시티뷰입니다 텐풍을 보면서 하룻밤은 묵겠습니다 와 닮았다 진짜 예쁘다 와 닮았다 진짜 예쁘다 노을도 진짜 예쁘다 노을이 진짜 예쁘네 노을이 진짜 예쁘네 크림 같아 오 잘 보여 이제 저녁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제가 밥은 제육곱밥이랑 오뚜기밥 그리고 들기름김 처음처럼 이렇게 준비했어요 아니 근데 주변에 누가 삼겹살을 구워 먹나 봐요 고기 냄새가 유혹의 고기 냄새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요 저도 빨리 밥 준비해볼게요 오늘도 제 전용 냉동구에 소주를 엄청 시원하게 먹을 거예요 바로쿡을 가지고 왔답니다 발열체를 좀 넉넉하게 가지고 왔어요 혹시 밥 못 먹을까봐 간혹하다가 불량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내빼기나 챙겼어 밥을 한번 이렇게 늦어졌어 호텔이야 밥을 또 잘못 뜯었네요 근데 이게 햇반이 다 익을까요? 잘 익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3분 제육닭밥 소스 얘도 바로 한번 부어볼게요 다 익힙니다 와 맛있는 냄새 리 wi-fi 쿠키 쿠킹 덮고 아 발열첨 마음이 급했다 발열첨을 일단 하나만 먼저 넣어볼게요 될지 안될지 모르겠어 물을 계속 넣어 에이 모르겠다 소식이 없네요 얘야 일어나렴 이건 실패인가요?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얘가 연기를 내야 되는데 오 진짜 오 불기 시작했어 어머 어떡해 물 너무 많이 와 나빠 여러분 갑자기 바람 엄청 불기 시작했어 처음에 소식이 없어서 실패인 줄 알았는데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목적이 빙박이었는데 빙박을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도 되게 만족스러워요 빙박 가까이 오늘 여기에 그래도 한 텐트가 한 30동은 넘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엄청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여기가 박지까지 차를 가지고 올 수 있어서 SUV나 아니면 스노우 타이어 같은 거 준비되어 있는 차들은 그냥 차를 가지고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걸어왔어요 그래도 올라오면서 눈도 보고 운동도 하고 괜찮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연기가 좀 잦아진 것 같은데 따뜻하자 다 된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볼게요 섞어봐야 돼 밥이 안 익었는데 밥이 안 익었어요 밥이 안 익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더 섞어서 발열체로 데워볼게요 이거를 안 넣어도 되겠죠? 얘네 괜찮은 애다 바로 바로 났어 바로 김이 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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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 낮에 영상이어서 날씨가 많이 풀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밤이 되니까 진짜 추운 것 같아요 강원도는 역시 강원도입니다 우와 헉 익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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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아 맞다 소주 소주를 가져올게요 시원하게 됐을까 맛있어 고기를 못 먹는 대신 제육밥밥입니다 제육 제육 제육이 고기잖아 응 예 Jet 지 Street 눈이 인간 이렇게 눈이 인간 각각 눈앞에서 헛개 보여 하핰 하핰 눈이 내리는 것처럼 보여요 눈이 날리는 건가? 오늘 눈 오기를 되게 기대했거든요 내렸으면 좋겠다 팬풍이 진짜 예쁘네요 팬트마다 색깔이 다 달라서 그런지 진짜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오늘 눈 소식이 있다고 했는데 아주 눈이 안 내려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오려나? 사진을 찍을까? 눈이 와요 보이세요? 눈발이 날리고 있어요 제가 기다리던 눈이 드디어 내리고 있어 밖에 있다가 진짜 선물처럼 찾아왔는데 사진 찍을까? 숙소로 Hugh 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 will hold you in my heart, and I will keep you in my thoughts. I will hold you in my heart, and I will keep you in my heart. I will hold you in my heart, and I will keep you in my heart. 밤사이 눈이 엄청 내렸나봐요. 자고 일어나니까 진짜 상고대가 엄청 예쁘게 탔어요. 꼭 액자 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입니다. 눈이 진짜... 어머, 귀여워. 발이 꼭꼭 들어가. 진짜 많이 내렸어요. 여러분, 눈 진짜 많이 내렸어요. 눈 샤워. 진짜 원없이 보고 가요. 올해 겨울 눈은. 엄청 푹신푹신해. 맨손 투어를 해야 되겠어. 아, 차가워. 여러분, 너무 숨시려워요. 안 되겠어. 안 되겠어. 눈사람을 만들려고 했는데 눈사람이 아니라 무덤같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누워있는 눈사람이에요. 안녕, 다음에 또 올게. 눈사람 무덤이 돼버렸네. 이렇게 또 설산에서 하루를 묻게 돼서 정말 너무 행복한데요. 밤사이 눈도 많이 내려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상고대까지 보게 돼서 너무 행복한 주말이었습니다. 원래는 추운 게 정말 싫었지만 겨울을 좋아하게 된 인소입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해 주실 거죠? 다음 주에도 다시 만나요. 안녕. 뿅. jumper 어머니 부 travels als 안 구릴 hou tyres kg э